근데 종이 하나 들고 있어요. 아니 제걸로 안 받아요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나 어디가 있어야 돼요. 근데 혹시 저 진짜 죄송한데 너무 많이 부탁해서 죄송한데 하나 둘 셋 혹시 오늘 섭외되신 분인가요? 저번 시간에 이어 식사가 끝난 이무영 중사님에게 찾아온 의문의 여성 팬 과연 우리의 이무영 중사님은 팬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는지 기대해보며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실 이거 몰래카메라예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 네. 어 šis・・・ 식사 다 하셨어요 Os femmes 아 예 다 했어요. 아 부탁 하나만요. 저희 이무영씨 너무 팬인데 싸인 cuando i was just a movie from the crowd 아 네. 아 много 편의점 이거 종이 하나 들고 있어요? 어 저만 받을려고? 아니 저 건 안 받아요? 엌 아 시 그래요? uten 예 부럽다. 아 감사합니다. 언제 이름이 스타가 되니? 감사합니다. 아 혹시 부탁 하나만요? 아 예 사진 한장만 ans 같이 찍어주세요 나 부러운데? 아 부러오시면 다시 아니요 싫어요 싫어요 찍어주시라고 요구사항이 맞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래요? 나 어디가 있어야 돼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이산사님 컨텐츠인데 그러니까 우영이 괜히 될 것 같네 대신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혹시 저 진짜 죄송한데 팔 한 번만 만져봐 팔 여기가 더 좋아요 가 네 팔 그 손을 해줘요 아 아 예 아 살이 좀 찢겨졌는데 하나 둘 셋 오 오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하체도 좋다고 소문이 나있던데 잠시만 잠시만 한 번만 터치면 안 돼 오 오 오 많이 쓰다가 많이 오 정답 뭐야 오 오 나도 진짜 너무 많이 부탁해서 죄송한데 네 벚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 아 벚근을 보여달라고요? 벚근 벚근 아니 뭐예요? 펜투탄인데 오 빨리 빨아야겠다 빨리 바꿔오라고요? 뭘 줘? 빨래빨리 빨래 그럼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우영이 우리 셀프스테 자 업고 스쿼트 20개 갑자기 아니 아니 여성리도 팬이잖아 아 어 그 팬 위해서 20개 아 아 예 가능합니다 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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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았어요 자 업고 스쿼트 20개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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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자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들어 보이는데 아홉 오 열 아 이제 선선 느렸지 아 빨리 해야 될까요? 네 오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아 소감 소감 네 제주도 왔던 거 같아요 제주도? 네 제주도 왔다 왔어요? 네 오늘 생일인데 혹시 노래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? 오늘 생일이요? 오늘 생일이요? 생일이요? 아 거짓말이에요 우영이 노래 잘하나? 하 하나 둘 셋 넷 아 이름이 이름이 저 나라 씨 네 자 우영아 생일 축하 노래 가자 네 아 아니 모델일 거야 좀 말해도 될 거 같아 아닙니다 팬인데 네 가겠습니다 팬이 제가 모델일 것 같으면 혹시 오늘 섭외 되신 분인가요?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 꽂힌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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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나 처음 보는 분인데 아 그래? 진짜 네가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거지 아 하지마 하지마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ju hungry 추in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역시 우영잼 애는 정말 충격 뭘 말 잘해? Nederater 이ū 말 잘해? 저는 팬iden 게 저희 부모님 통해서 아니면你们 먼저 Pack 영상 편지 아 영상 여기 보고 해주시면 저희가 파일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707 임우영입니다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저래요 왜 나한테 물어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동영 씨 팬이긴 한데 아 팬이긴 한데 아 준서 네 네 전화번호 한 번만 주세요 준서 전화번호요? 나가 나가 안녕히 계세요 아 우리 애 착하다 좋아 이게 아 네 나가세요 아니 나가세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? 그럼 다음에 유튜브에 많이 출연해 주실 수 있어요? 네 그래요? 네 뭐 연기 공부했어요? 아니요 아 진짜 돈 내고 섭외하신 거 아닙니까? 섭외했어 일부러 우리 우영이 어디까지 부탁을 드려줄 수 있을지 그냥 너무 착해 사람 부탁을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다 들어주신 게 있어 또 마지막은 안 들어주신 게 또 마지막은 안 들어주신 게 그러니까 마지막은 안 들어주신 게 아니요 아니요 그럴까? 근데 솔직히 좀 어떠셨어요? 지금 다 해줬는데 아 저는 되게 안 웃으셨을 때는 네 되게 무뚝뚝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네 좋아요 좀 싹싹하고 네 친절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원래 알고 계셨죠? 네 유튜버 구독 구독 강철부대 아까도 강철부대 안 봤죠 강철부대요? 강철부대는 그냥 페이스북에서 중단조만 뜯은 거거든요 아 이 친구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아 진짜 어느 구독 눌렀어요? 네 감사합니다 제발 제발 안 눌렀잖아 그 가 나가 나가 아니 아니 가 조심 들어가세요 네 우리 우리 아 이거 진짜 대단해 아 너무 착해 부대에서도 항상 그랬어 아 운영이가 너무 착해 자 오늘 이제 고기도 우리가 많이 먹었지 네 뭐 내가 이제 다음 달에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고기 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? 유형님 팬 아니에요? 맞아요 부탁할 편 많다면서 네? 어떤 부탁? 자 자 자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다음 편에서 뵈요 다음 편은 더 재밌을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길 고생하셨습니다 헬로 나는 이거 놓고 갔는데 버린 거지 버린 거 버린 거네 멋있어 멋있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유소 습격사건 펩시가 국사인지 비제인지도 모르냐 인마? 태극마크 안 보여요? 태극마크 씨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성진입니다 라이타를 켜라 어 반복절특사 알바야 놀자 실미도 남의 채널의 아 아니 제가 원래 영화사에 아 꼭 우리 유형을 써야 된다 네 어떤 역할로 황시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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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